안녕하세요. 한돈 홍보대사 장동건입니다. 여러분들 3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바로 삼겹살 데이. 한돈 삼겹살 먹는 날입니다. 저도 삼겹살을 참 좋아하는데요. 이번 3월 3일 삼겹살 데이에는 가족, 친구, 연인,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신선하고 맛있는 한돈 삼겹살 먹으면서 좋은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? 밥상위의 국가대표 한돈. 대한민국 돼지고기는 모두 다 한돈인 거 아시죠? 3월 3일은 대한민국 한돈 삼겹살 먹는 날 꼭 기억하세요.